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갑인월 2월 달이죠 2월 달 갑인월 맞이해서 이 말띠들의 2월 달 운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말띠 사진인데 초원의 풀을 뜯고 있는데 굉장히 좀 시원한 풍경입니다 자 말띠들은 활동성이 강하구요 또 화해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들이 좀 급하면서 어 다혈질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제 말띠라든지 본인 가족의 말띠가 있는데 운세 상담을 원하시면 위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고 말띠들은 2월 달에 화합사라든지 이동변동수가 좀 강한 달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영상 한번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사계절이 바뀔 때 뭐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렇게 해서 저립 시기가 있는데 보통 양력으로 2월 4일이 지나면 이제 입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춘 보면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많이 써 있죠 전반적으로 뭐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말들입니다 다만 오른쪽 보면 만복 운흥이라든지 천재설수는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이것도 뭐 같은 의미는 크게 입춘 대기라고 뭐 다르진 않습니다 모든 만복이 하늘 구름처럼 이렇게 많이 흥얼한 이런 술이고 천재설수라는 것은 온갖 재앙이 눈녹듯이 사라져 입춘이 온전 거의 뭐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눈들이 녹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뭐 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라는 점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23년 운세 띠별로 지금 다 올려놓고 있어요 지금 말띠 외에도 다른 띠들 지금 다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뭐 궁금하시다 자기가 말띠는 아니지만 그러면 좀 순차적으로 올린 게 있고 이미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개미년 가비놀은 2월 4일 입춘일을 기준으로 해서 3월 6일 경칩 전까지입니다 어느 정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24절기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입춘 우수 경칠 춘부 청명 고고 다시 2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일단 24절기는 주로 양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력을 해서 2월 4일 이후가 보통 우리가 절기상으로 입춘이 들어오는데 물론 이제 혹시 가끔씩 1월 1일 음력 1월 1일 서울 지나면 새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는데 이 태양력 음력은 계속 변하지만 태양력의 절기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로 입춘은 2월 4일이나 늦으면 5일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2월 4일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23년 개미년이고 또 음력으로 1월 달 양력으로는 2월 달이 가빈월이다 그래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데 이거는 3월 6일 경칩 전까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4주 명식표가 있는데 보면 연도는 개미년이고요 월은 가빈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빈월은 연도도 목의 기운이고 달도 또 목의 기운입니다 그런데다가 수의 기운이 개수가 받쳐주기 때문에 목기가 굉장히 강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말띠인데 여기 보시면 띠로 보면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띠는 원래 붉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 달 떠나서 목의 기운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하는데 원래 말띠하고 코랑이 달하고는 상생의 달입니다 그래서 목생화 이렇게 했는데다가 또 상생 뿐만 아니라 합이 돼요 합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물론 합이 된다고 해서 모든게 다 좋은건 아니지만 합의 기운이고 일단 그 말띠하고 호랑이 달과의 기운에서는 뭐 크게 나쁜 기운 흉살이라든지 안 좋은 기운은 없다 다만 여기 뭐 경호생으로 되어 있는데 경호생은 1990년 백마띠생들인데 혹시 자녀분들이 백마띠가 있다고 하면 경호생 같은 경우는 뭐 이 의미 자체가 갑이너리 갑이 재물이고 편제 뭐 이런 기운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직이나 퇴직 뭐 이런 할 나이가 아니고 취직 구직 할 나이기 때문에 조금 뭐 늦지 않았나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본인들이 아니면 기존에 직장 있던 사람도 이직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시 그동안 취직이 잘 안됐다 그런 사람은 또 취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기운은 강하고 또 나이가 결혼할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90년생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뭐 남녀 공이 특히 뭐 남성 같은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자녀분들이 이제 이성을 만날 그럴 가능성 크다 그 위에 말띠 같은 경우는 뭐 대체적으로 이동과 변동수 화합사 화합사라는게 뭐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동업거래 관계도 화합사고 또 이 우리가 매매 거래 부동산 거래 이런 것도 또한 다 문서 화합사로 보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좀 강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동과 변동수도 있으면서 어떤 매매나 화합 취직 구직 좀 다양성 있게 말띠들한테는 2월달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뭐 어떤 계획된 일을 이제 실행에 옮긴다든지 뭐 이런 수도 있고 이사나 이직 뭐 여러가지 그런 일이 말띠한테는 많이 2월달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건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생길만한 달은 아닙니다 뭐 특별히 나쁜건 없지만 혹시 내 사주에 화기와 목기가 강해서 양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 심혈관 관계 질환 이런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이라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뭐 혈압이나 당뇨 뇌경색 심근경색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워낙 화기가 이렇게 또 많아지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혹시 연세가 있는 분들 연세가 있는 분들은 뭐 이제 주로 54년 갑오생들이라든지 뭐 66년 병오생은 각기 연세가 나이가 많다고 하기는 그러네요 그리고 42년 이모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운세 간단하게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소 이동이나 이사이직 여행 등 다양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어떤 계획이 있고 실행에 옮기고 싶은 분들은 이동을 해도 좋다 어 다만 이제 뭐 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직을 한다든지 이거는 좀 큰일이긴 하죠 뭐냐면 전체적인 나의 가정경제를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혹시 본인들이 평상시에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있었다든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든지 하면 하시되 뭐 갈까 말까 긴가민가 했을 때는 굳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전운 문서운은 발동합니다 하지만 뭐 실익은 그다지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약이 성사 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실익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원하는 성과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건강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액순환계 계통 심혈관관계 이런 쪽이나 또 이직 이동 뭐 여행 움직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운전 혹시 이제 멀리 장거리에 운전할 이동 그런 게 많은 사람들 같은게 아니면 또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길방향은 서쪽과 북서쪽이 좀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화기가 좀 강했을 때는 그런 화기를 좀 눌러줄 수 있는 기운이 서쪽과 북서쪽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조금 길방향이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뭐 로또를 산다든지 복권을 산다든지 행운의 숫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2, 5, 7, 13, 17, 18, 22, 37, 32, 38 이런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혹시 자기가 이번 달에 뭐 가비놀이지만 뭐 어떤 복권을 산다든지 그쪽에 관심이 있다든지 하시면 요란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뱀띠돌 운세 알고 싶으신 분은 지금 올려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